안녕하세요 장난강자입니다 저희 보물 작가의 오싱가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파울레인저 트레저 포어스에 나오는 트레저 메가조드 그 중에서도 자 고고 덤프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자 이 파울레인저 로봇은요 자 댓글로 리뷰를 신청해 주신 고창희님과 그리고 예전에 200회 이벤트 때 자 위재현님도 파울레인저를 원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토이찬차님도 전대 미니프라를 자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제가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트레저 메가조드로 변신할 수 있는 고고 덤프가 되어있습니다 자 넘버는 원인데요 1번 자 앞에는 이렇게 트레저 메가조드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변신한 모습이 나와있고요 여기는 자 비클모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트레저 메가조드 자 레드가 이렇게 있네요 레드가 이걸 탄다 이거죠 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2007년도에 나왔었고요 반다이에서 만들었네요 자 트레저 메가조드는 자 전대 전대 3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서 아주 신경써서 만들었다고 유명했었죠 옆에는요 이렇게 자 총 5대 비클이 합체하면은 이렇게 커다란 트레저 메가조드로 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뒤에는요 이렇게 자 변신한 모습과 합체한 모습과 무기도 합칠 수 있고 고고 트레일러로 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옆에는요 자세한 정보가 써있는데요 2007년도 9월에 만들어졌고 반다이에서 만들었고요 반다이 코리아에서 수입했고 자 만든 곳 1번 이렇게 되어있고요 밑에는요 주의상이 써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니프라 라고 한대요 미니프라 모델이죠 미니프라 써있죠 미니프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1번 미니프라를 한번 미사용제품을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구하기 어려워졌고요 저도 뜯는게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까워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있고요 미니프라의 특징은 이렇게 안쪽에 박스 안쪽에 인쇄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안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안에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서를 이렇게 인쇄해 놨어요 단가 절간도 세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죠 자 붉은색으로 써있는 부분은 조심해서 조립해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개씩 하는 이유는 이 조립을 하다보면 자 뜯도록 할게요 미사용제품입니다 조립하다 보면 이게 오래걸려요 시간이 근데 세개를 한꺼번에 하면 조립할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티커가 있고요 자 살짝 코팅된 종이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변신하는 설명서 변신 설명서인데 아까 그 아까는 조립하는 설명서고요 이번에는 변신하는 설명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러너가 있는데요 빨간색 러너 노란색 러너 여러분 그 Dx 장난감하고 프라모델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런 이런 프라 재질이라고 하죠 프라 재질 이런 것도 Dx쪽이 더 단단하고요 이런 프라모델은 조금 더 얇고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Dx 장난감조차도 만들 때는 자 공장에서 찍어낼 때는 이런 프라 이런 틀 틀에서 찍어내서 나중에 다 잘라내는 거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B에 B B에 1 1을 자 빨리하기 위해서 니퍼를 사용할게요 손 조심하시구요 좋아 역시 반다이 단단하고 좋은 프라 재질입니다 그리고 B에 1을 끄냈구요 D에 5와 6 D에 5와 6 이건 C고 D에 5와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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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6 6 6 8 8 9 9 9 6 7 7 7 8 9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1 뒤에 팔을 잘라서 넣어주고요 이런 니퍼나 칼로 하실 때는 손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잘못해서 부품을 잘라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끼워주고요 그리고 BE를 잘라서 BE 이게 BE에요 반다이는 프라모델을 계속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글쎄요 그렇게 단가가 세지 않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위아래로 끼워서 달아주겠습니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떡 쏘지나면서 악어 딱 맞았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C 15 16 C C C 15 16 어디있죠 머리 만드는거군요 머리 꺼내겠습니다 여기는 15 16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끼워서 똑소리 나면서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초점이 잘 맞는데요 여기에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를 머리를 머리에 스티커 1번을 끼워줬습니다 스티커를 안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이면 너무 색깔이 어색해가지고 붙이는게 낫겠어요 띄웠습니다 1번 이번 스티커를 얼굴에다가 붙여줍니다 이 반다이의 전대 미니프라 모델 미니프라는요 그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그런 다른 어 시관제품이나 이런거보다 훨씬 품질이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었구요 좋아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거에다가 밑에다가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줬구요 테이프 스티커가 잘 안 붙을 때는 자 손톱을 이용해서 자 긁듯이 자 해주면요 잘 들어갑니다 A O 하고 A A A O 플라스틱 재질이 어느정도 되면요 아주 딴딴한 정도에요 그 DX 그런 느낌의 그런 좋은 플라 재질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C6 C8 욕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욕한 욕한 욕 욕 잘 안해요 자 C 하고 8 이오 자 자 여기 빨간색 부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줘서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줘서 $3 앗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껴줄께요 됐습니다 딱 소리 나면서 끼워 줬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도 똑같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끼워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끼워주고 똑같이요 반대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뚜껑을 달아줍니다 자 꽉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A1하고 A3 A1하고 A3 이게 A1이네요 이런 작은 부품 같은 게 자를 때 같이 잘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1을 이렇게 깔고요 아까도 만들었던 거를 이쪽이 위로 가득해서 이쪽이 위에요 위에 자 이렇게 이렇게 끼워집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덮어줍니다 어 이게 맞나 아 이게 아니고 엉뚱한 것들였네요 죄송합니다 A3이 이거였어요 같이 붙어 있는 보람에 헷갈렸네요 어쩐지 안 맞더라 여기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쪽 이렇게 되도록 자 이제 D11 D7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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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1을 꺼내서 D7 D7은 여기는 노란색 부품이네요 빼줬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네요 이렇게 끼워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됐습니다 한쪽은 먼저 넣고서 나머지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잘랐던 이 A1을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쪽 위에요 여기 이렇게 한쪽 끼워주고 나머지 한쪽도 위에서 이렇게 위에 여기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D19 D10 D10 D9를 D9가 이쪽이네요 이쪽 끼워주고요 또 D10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뽁 하고 앞쪽을 향하도록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조립했던 거를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세 개씩 여기다가 여기 있는 구멍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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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요 이 닫은 상태에서 바퀴를 끼워줄게요 바퀴를 끼워볼게요 까문색 1 2 3 4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1 2 3 4 1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1 2 3 4 이 반다이의 이 프라모델 만드는 기술이라는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DX 만드는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이런 거를 뽑아내니까 아주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C189 9 C189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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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9 10 10 10 12 14 14 15 14 15 15 15 16 15 d1 d가 어딨더라 1 여기 있네요 d1 d1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줍니다 이 홈 있죠 여기다가 이걸 돌기를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아까 만들었던 이거를 앞뒤는 상관없어요 아 상관있나 상관없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c3 c14 하고 c13 c14 c14 하고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하나씩 하는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하면은 프라모델을 한번 조립하면은 나중에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뺀 다음에도 잘못 뺐다가는 여기 있는 돌기가 부러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는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스티커 4를 붙여야겠네요 스티커 4 좋죠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는 돌기를 여기다가 여기는 홈에다가 끼워 주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끼워 주면 되구요 이 상태로 이거를 접어 줍니다 자 여기서 또 B5 하고 B5 하고 B5 복잡하기도 해요 이러니 건담 어떻게 씁니까 b 5 를 꺼냈구요 b 5 를 여기 있는 다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쪽이 위로 삐죽 나온게 이제 위로 가게 해서 요게 있는 여기다 이렇게 끼워 줍니다 돌기에다가 떡순이 넘어서 됐죠 아주 딱딱 맞아요 이것도 요기는 돌기를 여기다가 끼워 주겠습니다 위에다가 자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에다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볼게요 b4 b4가 이거네요 b4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줄게요 스티커는요 6 하고 16 스티커 6 하고 6 6 6 5 5 5 5 5 5 5 손톱으로 여기 사이사이를 잘 눌러 주면요 잘 안 떨어져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 겠지만요 5 이렇게 했구요 16 16 16 여깄다 16을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구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거를 서로 끼워 줍니다 여기는 돌기를 같이 끼워서 이렇게 딱 아구가 맞습니다 대단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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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구요 어 어 뭐야 이거 빼서 이거 안 한 채로 꼈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친절하죠 친절한 장난감 황제 자 사실은 까먹었어요 자 다행히도 빠진 재질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신축성 있는 재질이어서 다행히도 뺐습니다. 근데 건담 중에서는 한번 달았다가는 다시는 안 빠진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준비해놓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잔소리가 들리죠? 저는 잔소리 되게 싫어하는데요. 자 런너 하나 다 썼네요. 아까라.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빨라진 느낌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난 어리한 소리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자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아 스티커 7번은 안 붙였네? 아까 전에 7번 이 7번을 아까 여기다 안 붙였네요. 7번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붙여줄게요. 여기는 8번 스티커의 정확성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역시 장인정신이랄까요? 일본 제품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서양 쪽에서 일본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한 가지를 파고드는 극도의 그런 기세점 완성도는 비록 일본과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이런 건 배워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개선될 점이 맞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본 장난감을 갖고 오다 보면 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고 그리고 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위에다 끼워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돌기와 구멍을 잘 끼워주면요. 이렇게 딱 소리 남아서 붙어버립니다. 당시에는 캐드로 하질 않았을 텐데 컴퓨터로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이 작은 게 참 놀라워라 자 반대쪽도 똑같이 스티커를 붙여주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랑 반대로요. 이렇게 튀어나거나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쓰면 참 좋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도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소니나 아이와 워크맨 같은 걸 CD 플레이어를 사는 게 소원이었죠. 옛날에는 자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